이번 넥스트 프로듀서 12기는 비오, 폴 블랑코, 고막소년단 마마무 이치현 등과 작업하신 RBW의 김민기 프로듀서, 그리고 저 미친 감성이 메인 프로듀서로 진행할 예정이며 스트레이키즈, 케플러 작곡가 영광의 얼굴들이 케플러의 원본 프로젝트를 직접 설명해주는 오픈 프로젝트 클래스, 크러쉬, 10cm, 멜로방스, 임영웅 등 수많은 OST의 히트곡을 쓰셨고 2023년 음원 스트리밍 저작권녀 1위를 수상하신 이승주 작곡가님의 OST 클래스 유나의 오르트그룸, 아이즈원의 파노라마를 작업하신 케이지 작곡가의 탑9 클래스, RBW의 이사님이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거의 대 않은 메가 히트곡을 다수 보유하고 계신 이상호 이사님의 제작자 기준 피드백 클래스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곡이 피칭이 되고 있고 신인 뮤지션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이 클래스에서 더 알게 되실 것이며 감성사운드 역사상 프로 작곡가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업그레이드된 클래스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감성사운드의 대표 프로듀서 미친감성입니다 우선 저희를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저희는 그동안 아이즈원, 제이워원, 여자아이들 세븐틴, 스트레이키즈, 마마무, 워너원, 티아라 등등 케이팝 인기 가수들 곡을 천 곡 이상 만든 수십 명의 작곡가분들이 아마추어 작곡가를 프로 작곡가로 데뷔시키기 위해서 케이팝 교육을 하는 한국의 법인 회사입니다 저희는 지난 4년간 100명도 넘는 아마추어 작곡가를 프로 작곡가로 데뷔하는 데 도움을 준 회사인데 첫 데모곡만 들었을 때는 음악적 재능을 찾아보기 힘든 15살 어린 학생을 단 11개월의 온라인 수업으로만 이렇게 변화시켜드렸습니다 저의 학생들의 변화는 케이팝 유명 작곡가도 이런 피드백을 주셨죠 가사 탑라인 트랙 다 했어 아 트랙도 안 돼 이러면은 진짜 이거 경쟁력이 엄청... 도대체 나는 뭘까? 그거는 아예 다른 사람인 거잖아요 진짜로 현역에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필요한 사람들 저희 수업의 진행방식은 직접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티칭을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 요리계술처럼 이런 케이팝의 사운드를 만들려면 이런 키 스네어 스네어는 5대5로 이런 베이스와 이런 씬스 소리를 6대4의 비율로 섞으면 이렇게 강력한 케이팝 사운드가 됩니다 라고 알려드려요 흐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프로젝트를 학생들에게 원본 그대로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해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이 두 곡뿐만 아니라 아이유의 반편지, 보컬 믹스체인, 크러쉬의 뷰티풀 원본 프로젝트, 솔라의 베터 등등 이런 수준 높은 사운드의 원본 프로젝트와 저희 학생들이 만든 프로 작곡가 수준의 프로젝트를 정규 과정을 배우는 동안 무려 100곡도 넘게 공유해드려요. 사실 한 곡의 프로젝트만 받아서 공부해도 하루만 해도 사운드 엄청나게 늘 수 있는데 저희는 댄스, 힙합, R&B, 밴드, 발라드, 시티팝 등등 수많은 장르의 프로젝트를 제공해드립니다. 그 결과 4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100명 이상의 프로 작곡가 배출에 도움을 준 기업으로 성장했어요. 저의 정규 과정은 12개월입니다. 어찌 보면 12개월을 배운다는 건 결코 쉽지 않지만 밴드, 케이팝 댄스, 힙합, R&B 등 수많은 장르를 다 배우기 때문에 실제로 배운 학생들은 11개월은 너무 짧다, 더 오래 배우고 싶다라고 피드백을 주십니다. 많은 장르를 다 배우는 이유도 훌륭한 요리사가 되기 위해선 일식, 한식, 중식, 양식을 다 만들어야 하는 이유와 같아요. 12개월간 수업 진행은 이렇습니다. 수업은 주 1회 온라인 비공개 라이브로 진행되며 이후 복습 및 평생 소장 가능하도록 녹화본 영상도 발송해드립니다. 수업을 들으신 후 다음 주 수업 전날 지정된 시간까지 과제를 제출해주시면 큐베이스, 로직, 에이블톤, 별로 몇 분을 뽑아 사운드를 이런 식으로 고쳐드립니다. 3회 온라인 비공개 라이브 수정 후 들어 볼게요. 어? 내 곡은 고쳐주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공부하나요? 걱정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요리를 만들고 싶을 때도 유튜브에 검색해서 공부해도 충분히 만들 수 있듯이 저희는 음악을 요리처럼 레시피화 했기 때문에 자신의 곡을 직접 피드백 받지 않아도 사운드는 확실히 늘게 됩니다 실제로 이 학생은 제가 14주 동안 단 한 번도 이 학생의 곡을 피드백하지 않았는데 이렇게나 늘었어요 과제를 mp3 파일로 제출하면 글로 여러분들의 문제점을 적어서 이 사운드는 이게 문제고 이런 식으로 고쳐야 됩니다 라고 모두 다 피드백을 드립니다 감성사운드 서버 프로듀서들이 그 주에 수정한 학생 프로젝트를 열어 트랙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분석해드리는 수정 특강도 매주해드립니다 한 달 수업료는 44만원이며 매월 납부하시면 됩니다 12개월을 한 곳에서 배운다는 것 쉽지 않은 결정을 하셔야 되기에 저희가 어떤 식으로 수업하는지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고요 저희 수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여기서 무료로 체험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오픈 채팅방에 입장만 하셔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사운드 프로젝트를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와우! 내가 그동안 음악적으로 원하는 만큼 풀리지 않았다면 첫 번째 이유는 좋은 사운드를 만들지 못해서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런 케이팝 사운드를 만들 수 있다면 나의 음악 인생이 분명 과거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도전하세요!